갑니다 저거 좀 쏴줘 늦은거 같은데 아니야 잡았어 맞아 아니야 잡았어 아니야 내한테 느낌평도 쏴 아직 애들 조용한데 시작합시다 최대한 많이 썰어주세요 소총 가지고 저 저 무청이라 아무것도 안되요 뭐야 집부터있다 수홍이 니 아 할 수 없으면 수홍이 쪽으로 가주세요 저는 여기 다 처리할게요 여기서 두개나 왔는데 여기 네개 저것도 엉뚱한 실드에 쏘고 있는거죠 실기 잡아줘라 저것도 엉뚱한 실드에 쏘고 있는거죠 누가 이거 좀 옮겨놔 아 들고 찍을께 호크스턴 됐고 가 호크스턴 호크스턴 싱망쳐가 호크스턴 새끼 수홍이 빠져라 뒤집어 아 눕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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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도리도 여긴 도리도 많이 아픈데 한 발 맞았는데 방탄복에 나발이고 뭐가 없어지는 기구인데 해외 수류탄 낚아 수류탄 너무 아껴쓰 던진거 아니에요 나 안걸네 우와아 넥 턴할 줄 알았다 여기서 두개 나왔다 나 살리기 진짜 죽어 아 큰일 났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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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 살려라 살아두자 비록 다 빠져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앞에 불도저가 있는 것 같은 거 빼고 야 그거 헛솔드 끝날 때까지는 일단 대기 이걸 어떻게 대기하냐 야 아무것도 깔아 아무것도 깔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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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솔직히 이거 버틸 자신 없다 나 고스트다 이거 불도저인데 두발인데 나 총알없다 총알없다 여기 총알 야 이거 내 한입거리도 안돼 한입거리 되네 한입거리 되네 우와 헬프미 형 뒤에 아뇨 형 일로 오세요 아뇨 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저 불도저가 한마리 더 왔는데 저 불도저가 한마리 더 왔는데 저 불도저가 한마리 더 왔는데 짤쓰면 도와줘라 쏭이 아 뭐이소 짜릿짜릿거린다 아 뭐이소 짜릿짜릿거린데 야 이 총알 남겨먹다 어 먹어라 먹어라 야 살려줘 알았으면 저 조종점이 흔들린다 조종점이 흔들려 아 아 뭐야 이거 시키지 시앙넘지 나 한마더 뒤지면은 그 고 고 골로간다 형 니 그 수부리고 있어라 그냥 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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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R 폴링백 이란 얘기 나왔어요 그런거 안나온거 같은데 쟤 야 야 무지하게 아프다 진짜 아픈데 야 일단 짜져있다 일단 짜져있다 일단 짜져있다 일단 짜지는게 좋을거 같제 저 홀롤롤롤 홀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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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데이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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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깁시다 어 미쳤다 데스위시 웨이브 처음부터 봤다 야 그것도 양복 입고 버티고 야 저 혹스턴 버려 혹스턴 버려 쓸모없는 새끼 최대한 빨리 어디서 홀롤롤 소리 계속 들리는데 누구 쫓아오고 있는건데 이거 아니 그냥 그냥 그거임 존나 충격과 공포라고 저 소리 아니 야 너 넣는다 어 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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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불도저 소리 시멍청한 홍스터네 아이스토기 마지막이니까 빨리 가지고 올라가서 저기서 불도저 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그래도 아홉개가 노고 탈출 탈출 미칠 것 같다 탈출 아이스토기 빨리 와요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야 이거 양복 입고 베냐 와아 와아 스위스 유는 그냥 빨리 달리는게 최고인 것 같다 아아 아 아 스텔스 합시다 와아 야 이건 그냥 양복 입을래 스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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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컬 FBI 스톰스 스텔스 스텔스 아 이거 서버 두개제 니 미럭 아 아 백서버 두개제 하.... 이씨 ECM 들었어요. 갑시다. 야 이거 카메라 그거다? 어? 우리 에스셜 하나도 안 샀네 흐흐흐흐흐 하나도 안 샀음? 아뇨 깨볼게. 오! 서버룸이 요기있네? 내가 정말 더러워 얘기했는데 다 좋은데 말이야 저것만 없으면 좋겠군 쟤 간다. 잠깐만 위에 있다. 계단 위에 있다. 계단에 있다. 올라가. 올라가. 내려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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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터미 여기로 오세요. 뛰지마시고 뛰지마시고 한 명 올라갔다. 저번에 승우가 최고였는데 창문 깨고 들어가가지고 ECM 깔고 창문 깨고 들어가서 서버룸 찾고 컴퓨터 뚫기고 뺏고 나오더라. 저 위에 경비 셋이네? 왜 우리도 갈래? 아니 미친 것 같아 솔직히 이럴까? 일단 두 명은 서버들고 한 명은 중고물보건소 한번 일단 까보기 나오자. 내가 쟤네 가면은 하아 거참 거슬리는데 막 지나다니네 그 사이에 난 옥수수 한입 그 사이에 난 옥수수 한입 아 역시 옥수수는 구워야 맛잇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죽이지마 죽이지마 내가 오늘 1층에서 번개있나본데 그런..그런 듯 이건 뭐 번개수지 아니고 MT인데 MT 하루종일 쳐박했네 저 FBI 14학번 아이가 좀 가라 그냥 아 좀 가라 그냥 아 들어간다 아이고 이거는 오버킬이나 데스이시나 똑같구만 아니다 오버킬은 그나마 쉽지 처마자도 안 아프다 아이가 그거는 아니 2일차 말이야 아 2일차는 데스이시나 오버킬이나 원래 스트레스는 데스이시나 오버킬이나 똑같다 흐프 빼고 흐프 빼고 하아 렛츠 두디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성공하길 밀어줘 니 실패하면 내가 바로 이 시행 깔거다 전세계 하이스터들이야 나에게 힘을 쟤 올라오는거 같은데 아 안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옆으로 지나갔다 몬까리가 아주 좋으시군요 아니다 저 패턴은 위로 올라오는 패턴이다 정답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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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행 깐다? 어 깔아 깔아 할 수 없다 이거네 이거네 하나 더 까야겠는데 좀 이따가 내가 갈게요 죽이지 마요 애들 좋아 3분동안 앉아서 기다린 보람이 모두 날아가버렸군 죽이지 마요 애들 아무것도 없네 하나 더 까 깠다 깠다 저거 해제해라 문 따는데 내 2심 쓴다 어 자 한개 더 깐 2,3 리포팅 2,3 리포팅 2,3 3,3 이제 저도 깔까요? 어 깔아 깔아 아니다 지금까지요 지금 깔아 3,5초에 깔아 아 지금 깔아 지금 깔아 깝슨 죽을 수 있겠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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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쟤 죽여 이 와중에 암드하자고 채팅오니 미친 추가경비네 미친 추가경비네 식사앞번 오늘은 MT가 끝났어 그 와중에 패이죠 경찰안오면 스텔스아입니까 장빨리 제거 저거 네 저거 저거 훌륭해 빠른 TT의 성공 지금 상대가 다정이로 상대가 다정이로 상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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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다. 잘 됐다. 이건 뭐 ECM으로 무난하게 넘겼네. 응. 나도 줘. 이곳은 사람입니다. 이 땅은 멍도자의 부산을 북쪽으로 아까부를 좀 자를게요. 어? 갑시다. 갑시다. 아이고야. 좋아. 천장에 이런게 붙어있고 카메라도 있고 시큐리티룸이 여기 있네. 아우 예. 시큐리티부터 따겠습니다. 제가 딸게요. 조저라. 안녕하세요. 택배왔습니다. 아주 신선한 총알이요. 따끈하죠. 따끈한 시위가 2세였다. 소원에 올라가서 드릴 좀 박아라. 카메라.. 아 맞다. 카메라 무력화됐대. 내 드릴 박음. 니꺼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되있다. 아이가. 어 내꺼 생드릴이다. 아이가. 오 정장님 올라오신다. 손님이 올라오신다고요. 요리 조심하고. 아 안되는데. 잠깐만. 내가 여기서 날릴게. 그냥 내가 쏘면 되지 않을까? 시체 가방이 아깝잖아. 내가 갈게요. 하이라이트. 난 안아깝거든. 손님 올라오십니다. 경비아저씨? 여기서 눕혀야지. 식사 왔습니다. 에이 안나왔네. 아주 맛있는 총알이요. 이거 분식인가요? 양식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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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급 5.56mm를 자랑하는 총알이요. 연명. 저 분 올 것 같은데? redes Giulio. 아 진짜 운다 온다 낚인다 낚인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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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뚫는디 저 안고치나 모르겠다 월척이요 이제 몇명 잡은거지 다 들어오시라요 아이고 너무 성급하게 죽이시네 저것까지 페이저 세번째다 이제 한명 남았대 시체는 쌓여만가고 어 경비한번 일로 오신담 어 경비한번 일로 오신담 번호 내가 이만하면 고장날거같은데 왠지 드릴이 어데 거기 문서실이가 어 준비해라 내가 카운터 조질께 오케이 야 잠깐만 여기 옆문을 따로가야되는데 아 정신이 나겠네 여기 따면 되지? 아니요 저 닫혀있어가지고 절로 들어가면 뒤져요 저거 그리고 저 옥상에서 뛰어내러왔어요 얼 잠만 왜 이거 다 됐어 아 그래 내려 그러면 내렸어 크 땄냐? 음 어딘지 확인했냐 예스 간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너 그냥 밀려야 하고 업무를 밀려야 하고 다 꾸러쉐끼들아 모두가 조절해 모두가 조절해 모두가 조절해 모두가 조절해 다 꾸러쉐끼들아 그냥 조절해 어 모두가 조절해 하아 가방 들고 와야겠네 하아 가방 들고 와야겠네 뭐였어요 그거 시민 여기 가차없이 조져버렸어요 형 ECM으로 이것 좀 까세요 아하 잠만 화장실 갔다 와야지 오케이 호울도 난 패키지를 찾는다 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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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나 왔는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네. 밖에 밖엔 안 둘러보는 데가 있나요? 예를들면 차 앞이라던가 여깄다 마지막 얼마나 남았냐 92초 나이 네나 10초 2초 9초 10초 이제 배 PvE를 체크를 полностью 옮기고 소금 깻잎 소금 깻잎 소금 깻잎 아이참 에 고기만두 건조시키나? 아뇨 이거하면 시간 잘 간대서요 예! 세번째꺼 모양이 안예쁘구나 여기 거울 치고있나 이거 좋아 예쁘다 이제 예쁘다 저런 ㅅ놈이 하핳 헥터 원스스스스쿨 나왔대요 렛츠 두드잇 아우 형 여우에 올라가서 벗어컨 나왔대요 엽 아니 형 어디가요 여우에 올라간대 알수면 어디가요 어느처럼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병시 이 새끼야 살려주시오 뜨거워 요즘 핫한 놀이기구 아닙니까 이게 요즘이 아니구나 애모백 오버히어 아무튼간에 야 가방 한개 벌써 나왔네 그래 넣어라 얼마나 주나 구경이나야겠다 이야 지이기네 나쁘지 않아 이번 보상 나쁘지 않아 어느 우리 가방 8개 챙겼잖아 어 아홉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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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겼나 아홉개였다 570만 개쩔어 아 이거 4명이서 했으면 아까도 좀 편했을텐데 4명이서 하면 편하지 아무래도 아니 거기서 내려와서 이거 좀 옮기지 에이 저게 뱅크웨이스트의 즐거움이라고 노래기구 노래기구 그래 저 도전 과제 깬다고 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총알을 맞았노 우리가 하지마 심심한데 이거는 顆으웥 흐어어어어어? 금이라고요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서류 파괴자 헬예 미친 미친 아니 저 푸푸 망날에 금 다 빼오면 저리 준다 아니 근데 푸푸 첫날에 그림 9개인데 6개밖에 옮쳐가지고 800만원 못 받았는데 화나더라 제발 제발 아아아 갑시다 끝 갑시다 거기다 검사 크흐 보상 죽이네 아 잠깐만 저 형 다 죽이고 오자나 돈 많으시네요 흐헤헤헤 야이 장난아닌데 없네 가자 한 명 살아있네 잔돈이라도 챙길까 했는데 잔돈도 없다 거 쓰레기통에다 톱질하지 마세요 개리모드 아니에요 야이 이런 씨앙놈이들 죽는다고 알수면 죽은데 저런... 저 개쌍놈이 저거 저 커스티디오 갑시다 어 도전과자 달성 얼마야? 얼마야 이거 이 천만 넣었다 천만 넣었다 이 천만 넣었다 FBI GRIP IS FALTERING